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죄를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 전서 2장 4절 디모데 전서 2장 4절 2학년 다 찾았어요? 1학년 다 찾았어요? 아 그럼 다 찾았네 같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제일 앞 그리고 제일 뒤에 글만 읽어보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 가는 방법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뭐라 그랬죠? 죄 용서 또 잊어버렸는가 보다 구원이 뭐라고요? 죄 용서 죄가 하나도 없게 다 용서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죄가 없대요 죄가 없대 왜 죄가 없다고 할까 죄를 안 지어서 없을까 아니면 죄를 짓고 몰라서 그럴까 왜 그래요? 죄를 짓고도 몰라서 그래요 죄를 짓고 모르면 죄 용서를 못 받아 두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잘못해서 이 친구를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엉덩이로 툭 쳤는데 이 친구가 넘어졌네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 이 친구가 엉덩이로 밀어서 이 친구가 넘어진 거야 이 친구가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돌아봤더니 자기 친한 친구잖아 누구야? 그러고 돌아봤더니 자기 친한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내가 널 용서해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뭘 용서해줘? 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알아야 용서를 받을 수도 있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요 뭘 배웠을까? 여기 한번 봐볼까요? 첫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과일 그리고 동물도 만들고 나도 만들어줬어 내 안에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영혼도 있어요 자 둘째 날 역사를 다스리던 하나님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멸망당했다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됐다 예언했던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이상하다 그럴 때가 있어 믿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 친구들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믿어요 믿어요? 네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도 정말 있었다는 걸 나는 믿어요 믿어요? 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주고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 믿어요? 네 그걸 믿는다면 행동이 나타나요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다른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전도하고 싶어 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아 목이 말라 뭘 먹고 싶어? 물을 먹고 싶어요 아 배가 고프다 그러면 뭘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온도 몸의 온도는 몇 도예요? 37.5도? 아 7.5도면 좀 높다 36.5도예요 어린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거지나 정말 영리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전부 다 36.5도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놨어요 여러분 심장 뛰어요? 네 오 심장 뛰어요 숨을 안 쉬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네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 믿음에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자기 집 강아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목사님 집에도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사랑해 그런데 강아지를 위해서 죽진 않아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비록 그렇게 착하게는 못 살지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보면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요 너무 잘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었죠? 네 개예요 무슨 강? 비선강? 기혼강? 히떼겔강? 유브라데강? 노아의 방주는 뭐로 만들었어요? 잔나무 몇 층짜리예요? 3층짜리 어디에 있어요? 알아라 알면 뭐해? 그거 알아서 구원 받는 거 아니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그거 믿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믿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행동으로 안 나타나 이거 잘 생각해요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 받는다라는 건 절대 아니야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말로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아 그런데 말로는 나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아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신약성경 300쪽 300쪽입니다 신약성경 300쪽 고린도 후서 13장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5절 목사님이 읽는 것 따라서 읽으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믿고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 봐라 테스트해 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라 너 정말 구원 받은 사람 맞냐 맞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 결과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 백사장을 걸어갔어요 모래밭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개발자국이 있어 사람이 걸어갔는데 보니까 개발자국이 있어 이상하죠 사람이 걸어갔으면 사람 발자국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 살았던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했던 말 했던 행동 했던 생각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한계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한건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부터 우리 여러분들 들을 때요 특히 먼저 교회 다니던 어린이들 그리고 특별히 5학년 6학년 안다고 생각을 해 안다고 성경에 경고합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말씀을 듣는 친구들 또는 저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더 자세히 듣고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착각하고 있어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얘기 그렇게 들어요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될까요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될까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도 있어 잠원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어른이 아니고 아이지만 그 동작으로 그 행동으로 그 생활로 자기 품행 품성과 행실에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행동으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때 심판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심판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성경책에는 무슨 죄를 지으면 무슨 벌을 받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을 때 재판하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까요 법대로 재판할까요 법대로 재판하죠 오늘은 기분 좋아 그래서 판사가 재판하는데 살인자가 왔어요 그래 오늘 기분 좋다 너 무죄 다음날 기분 나빴어 도둑질하다가 걸린 학생이 왔어요 오늘 기분 나빠 너 사형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법대로 해야죠 하나님도 하나님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법대로 해요 성경에는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책들 성경책 66권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아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하느냐 하나님이 몰래 CCTV로 다 찍어놨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빨간 바탕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목전 눈목 앞전 네가 지은 죄를 네 눈앞에 차례대로 보여주겠다 증거 있어요 없어요 다 찍어놨으니까 보여준다 그 말이야 네 눈앞에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죄가 찾아옵니다 너희 죄가 정령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찾아와요 여러분 경험해봤어? 경험 안해봤죠? 목사님은 경험해봤어요 하루는 집에 갔는데 경찰서에서 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목사님 운전하고 있는데 찰칵 과속 속도 위반 찰칵 찍어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찾아왔어요 집으로 죄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하나님이 다 찍어놨어 다 찾아와요 이건 누구 죄? 이건 누구 죄? 그 죄가 저 사람이 이 죄를 지었어요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말할 때는 누가 말하느냐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지은 일을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찍어놨던 죄를 다 보여주고 죄는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어요 나한테 찾아오고 나는 직접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개정 10개 조정정 재판을 시작하려고 법정을 열었어요 법정을 열면 누가 막을 쏘냐 1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 죄 지을 때 아무도 모를 줄로 알았죠 안 본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할 때 그 죄를 전부 다 드러내 여기 형아들이 심판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할 때 뭘 보느냐 행동도 보고 마음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뭘 본다고? 행동도 보고 마음도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재판하는 데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드라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오늘 성납판이 안 나고 때리고 112회에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한 해를 이렇게 집중독을 겪은 게 아니라 자살 안 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줄 알아요 가장 한 번 다 해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일곱 번 돈 가르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더티 뺐고 밤재란 씨 찾아가지고 우유통통 안에 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이제 진짜 결혼일 없더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급지급하게 겪을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법정 재판하는데 무섭죠? 얼굴 예쁘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그런 죄를 짓고 벌 받을 줄 몰랐어 하나님이 재판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때 행동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행동도 보지만 마음을 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치워 죽였어 그런데 운전이 서툴러서 운전을 잘못해서 서툴러서 그래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는 거다고 일부러 쫓아가서 죽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잖아 몇 년 전에 캣맘 사건이 있었어요 캣이 먹고 고양이 길고양이 밥을 줬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파트 옆에 길고양이 밥을 주는데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위에서 벽돌에 맞아서 죽었어 도대체 누가 벽돌을 던졌을까 아파트 옥상 위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벽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벽돌을 던졌냐 아니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벽돌을 던졌냐 있는 줄 알고 던졌다면 그건 무슨 죄? 고의적인 살인죄야 일부러 죽인 거야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학생들이 일부러 죽였어 그런데 거짓말했죠 우리는 낙하실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학교 배우는 과정 그 과목 가운데서는 낙하실험이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재판할 때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도 봅니다 죄 지으면 어디가? 감옥 가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법을 따라야 되죠 천국법에는 행동도 보고 마음도 봐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마음 나한테 물을 따라주는데 종이컵이 있고 머그컵이 있어요 머그컵에 따라주면 좋겠어 그런데 안에 봤더니 안에 담배꽁초가 있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죠 여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관하는 자니라 교만한 눈 하나님 미워해요 교만한 눈 어때 한번 해봐 교만한 눈 어떻게 보통 교만한 사람들은 턱을 지켜들어요 턱을 딱 지켜들어 그리고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려 그리고 아이고 참 교만해요 거들먹거려 하나님이 예뻐한다고 싫어한다고 싫어한다고 거짓된 혀 사람 거짓말 잘합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죠? 초등학교 1학년 거짓말 잘해요 아이들이 무슨 거짓말 해요 예 아이들 거짓말 해요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해 누가 했어 몰라요 몰라 모른데 자기가 해놓고 피를 흘리는 손 사람 막 찔러 죽이는 게 피 흘리는 건데 남을 못되게 굴어요 어려서부터 그래 동생 못살게 하고 어? 괜히 건들고 여기 야 얘 욕심 많죠 그죠? 예 발로 바나나 밟고 이쪽 과자 밟고 양손에 과자 들고 입에 물고 아무도 못 먹게 내가 다 먹어 욕심내잖아요 뭐였어? 동생 얼굴에 막 온통 낙설했어요 그리고 좋아 남을 괴롭히고 막 웃어요 재밌어 해 얘 표정 봐봐 지금 너무너무 속상하죠?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좋아하니까 막 너무 질투해 시기심 질투심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리고 남을 흉 봐요 뒤에서 어머 제가 저랬대 어머 그래? 어? 거짓말하죠? 실은 미워하면서 만나면은 좋아하는 척해 어떨 때는 학교 선생님 너무 미워요 응? 선생님 보기도 싫어 그런데 선생님이 불렀어요 누구야? 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그리고 거짓말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해 응? 여자가 말 잘해요 남자가 말 잘해요 남학생들은 여학생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생각을 하지마 종족이 달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언어 단어 이해볼 수가 없어 엄마들 봐봐요 엄마 뭐 드라마 50분짜리 드라마 보잖아요 엄마들끼리 모여서 한 2시간 얘기해 그 얘기 가지고 그리고 좀 이따 전화해 가지고 다시 얘기해 남자들은 50분 드라마 보면은 5분도 얘기 못해요 할 얘기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말을 해가지고 이기겠어요 말 잘하니까 거짓말도 잘해요 이 두 두 여자가 싸우는 거 봐봐 뭐라고 하는지 그거 남이 조금 작거든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 줘야지 네가 내 모습을 두 살 잡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네 그러니까 양보해 주라고 뭘 양보해 어 나랑 싸우면 엄디가 잘리니까 양보해 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 주리니까 그래 양보해 주리다 그래서 뭐하겠 한툴 걸리라구요 어 그래서 뭐하겠 언니가 싸우야 양보해 줘서 뭐하겠 양보해 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이가 아이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 뭐해 네가 내 보다 두 살 나고 낸 때 뭐할 건데 어 어 그러면 언니가 못 미쳤지 은혜야 내가 내 온다 네가 안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네가 그렇다 이거 어 못 먹는다고 해도 그것도 신경 써 그럼 하구나 하구나 누가 사오는데 하구나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네가 양보해 주는 일이 아니가 언니 언니는 집에 오면 죽을려고 그런가 야 네가 내가 동일 안 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에는 찍지 마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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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찍고 있는데 하하하 말 잘해요 잘 못해요 저런데 어떻게 해보겠어 남자들이 말 잘합니다 말싸움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하죠 욕하고 있잖아요 여기 초등학생들 욕 잘해요 아이들이 찾은 곳은 동네 놀이터 아 저리가 막 아 아 네가 꺼지라고 아 꺼지 새끼들아 야 야 시발 이거 진짜 재밌어 아 뭐 지랄이야 즐겁게 노는 아이들 하지만 내뱉는 말은 거칠기만 하다 여자들이 제일 욕 잘한대 욕으로 인사하고 욕으로 대화한다 자전거 계속 훔친 새끼 반드시 죽이겠음 그리고 밑에 뭐라 그랬냐 떼지 말 것 완전히 열받았어 여기 계속 훔쳤다 이 말은 전에도 자전거 잊어먹고 또 잊어먹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욕한 적 있어요 욕한 적 없어요 없어요 얼마큼 욕하면 지옥 갈까 많이 하면 지옥 갈까요 예수님이 어떤 욕을 하면 지옥 가는지 예수님이 적어놨어요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것은 우리 5학년 6학년이 한번 읽어볼까 5학년 6학년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 받게 된다 심판 받으면 지옥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 그건 뭐예요 예스 노 노 그러면 심판 받나 그게 아니고 노하는 자라는 말은 화내는 사람 막 화를 내면 그 사람 심판 받게 된다 분을 내는 사람은 심판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그것도 역시 지옥 가는 심판 받는다 그 말이에요 라가가 뭘까 라가라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 아이고 나가라 그러면 지옥 가는구먼 라가라고 하면 지옥 간다 라가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욕이에요 욕 욕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따라서 말해 보세요 미련한 놈 미련한 놈 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받는다고 했는데 미련한 놈 이라 하면 어디 간다구요 지옥 가 지옥 가 미련한 놈 네 글자네 세 글자 줄이면 뭘까 멍청이 두 글자 줄이면 뭘까 바보 한 글자 줄이면 너 목사님 그 대구의 목사님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 경상도 사람들 욕 잘해요 욕 잘해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은 욕 별로 못해요 나쁜 놈 죽일 놈 이 정도야 경상도 사람들 뭐라 씨부러 싼 놈 와 욕 잘해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더 잘해 죽일 놈 그렇게 말 안해요 어메 이런 짝짝 찢어 죽일 놈이 없네 와 잔인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미련한 놈이라 바보라 그러면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욕할 때 바보 욕해 본 적 있어 어디 한번 물어봐 욕해 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욕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집에 가 집에 가세요 네 분 내 본 적 화 내 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 그 사람도 만약에 있으면 집에 가야 돼 그 사람도 네 왜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죄 안 지었으니까 천국 갈 거거든 그 사람이 죄 안 지었을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바보라고 욕한 적이 있는데 몇 번 했나 몇 번 잘 모르겠죠 몇 번 했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이유가 두 가지에요 모르는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너무 많이 해서 몰라 그리고 두 번째 바보라고 욕하는 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지 않아 여러분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내서 사람 죽였던 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겠죠 그거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욕했던 것을 기억을 못해 왜 그거는 별로 큰 죄가 아니거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착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했던 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다시는 욕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커피를 마셨는데요 여기 봐봐요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엎질러서 흰 와이샤스에도 묻고 양복에도 묻었어요 얼른 물수건으로 닦았어요 자 흰 와이샤스는 자국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여기는 자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왜 흰 와이샤스는 똑같은 커피인데 흰 와이샤스는 보이고 양복은 안 보일까 하얀색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깨끗하다면 남을 미워했던 것 남에게 거짓말했던 것 남에게 욕했던 것 기억에 남을까 안 남을까 남겠죠 그런데 왜 나는 그런 기억이 안 나 흰 마음이라서 흰 마음이라서 검은 마음이라서 검은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지옥 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이야 나름대로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을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죄는 안 짓고 한 번씩 참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한번 붙어 볼게요 어려서부터 싸웁니다 동생 동생 못살게 하고 두들겨 패고 그러죠 여기도 어린아이 아이고 엄청나게 떼잖아 친구하고 싸우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하급생 혀를 잘라버렸어 4학년 6학년 학생이 돈을 꼬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혀를 가위로 잘라버렸어 8살짜리가 화난다고 자동차에 불질렀어 8살짜리 1학년 6학년 조심해 1학년 무시하지 마라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죽여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4살짜리 유치원생을 끌고 다니다가 물에 빠트려 죽여버렸어 욕한다고 그리고 성인사이트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스마트폰에 야동 야동이 뭐야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 야한 동영상 남자랑 여자랑 빨가벗고 그런거 있죠 야한거 안 보는 척하고 안 보는 척하고 봐 여학생들도 지금 야한 동영상 하니깐 귀막어요 내 다 알아 엄마 아빠 같이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어? 드라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빠바밤 그러더니 여자랑 남자랑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입을 맞춰 그러면 여학생들 어떻게 했냐 어허허 그러고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 엄마가 안되겠어요 들어가라 방에 들어가라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꽝 닫는 척하고 살짝 열고 모를 줄 알고 왜 그래요 호기심도 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 목사님이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4세 5세 6세 7세 학생들이 오는데 벌써 그 조그만 아이들이 뭐냐 도착해가지고 안 들어가고 기다려 자기 좋아하는 누구가 온대 기다리고 있어요 응 벌써부터 자기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손잡고 다녀 손잡고 어린아이니까 뭐 손잡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중에 개구장이들이 있어 여학생 뒤에 가가지고 아이스 깨끼 하고 치마를 확 돌쳐요 여러분 그거는 음란한 죄일까 아닐까 그 악인데 응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아가씨 지나가는데 뒤에 가서 아이스 깨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감옥에 잡혀가죠 어린아이니까 어른들이 웃고 봐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전부다 음란한 죄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7%가 음란한 것들을 본 적이 있다 여기 놀라운 얘기 있죠 초등학생 초등학생 2.5%가 성경험 있다 뽀뽀한 적 있다 응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 절대 없죠 어 그러지 하나 물어볼까 여러분 짝꿍 옆에 있는 짝꿍 남학생 여학생 같은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말고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짝꿍인데 내 짝꿍이 조금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졌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키도 작고 못생기고 좀 더러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여학생이 그 남학생이 정말 멋져요 그런데 그 여학생 남학생이 나를 미워했으면 좋겠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좋아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여학생 남학생이 나한테 고백해 나 너 좋아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5학년 6학년 되면 아예 팬들이 생겨 그래서 막 필통에다가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가수 사진 운동선수 사진 붙여놓고 막 방에다가 큰 브로마이드 사진 걸어놓고 누가 그 그 사람 욕하면은 막 싸우고 친구 거 볼펜 훔쳤어요 친구는 볼펜이 없어졌다고 막 찾고 있는데 몰래 숨겨놓고 몰라 그래 잊어버렸어 같이 찾는 척해 자기가 훔쳐놓고 200원 훔친 10대 구속 기소 감옥 갔습니다 얼마 훔쳤다고 200원 훔쳐도 감옥 가요 돈을 훔치고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돈을 주고 나왔어 도둑이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그 집이 너무 못 살아요 핸드백을 뒤져갖고 훔치려고 하는데 깨어났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흉기로 딱 위협했더니 이 사람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2000원 주고 나왔어 그런데 감옥 갔어요 돈은 안 훔쳤어도 나무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으니까 감옥 갔어 마태복음 5장 지금 펴놨죠 마태복음 5장 폈으니까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야한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지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죄 지은 적 있죠? 마음속으로 지금 누구 좋아하는 거 있죠?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초등학생 되면은 이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해 누가 내 짝꿍이 됐으면 좋겠고 내 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오늘 또 우리 속담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봐야겠다 오늘은 좀 잘할 수 있나? 3학년 잘할 수 있어? 한번 물어볼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잘해 역시 잘해요 5학년 한번 물어볼까? 안이 땐 굴뚝에 연기나랴 오 잘하네 6학년 한번 물어볼까? 5학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모르잖아 유방년 몰라요 어디 4학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 오늘 속담 하나 배워봐요 따라서 말해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은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 엄마 아빠가 같이 살다가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살다가. 아빠가 말해 당신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몰라. 심지어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알까 모를까 아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10분 쉬고 합니다. 뒤에 시계 보시고 지금 시간이 25분 10분 쉬고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쉬었어요? 네. 그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끝나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정말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루는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끝난 후에 그 친구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이구 니가 웬일이야. 그래. 뭐요? 뭐? 물어봐. 방학 언제 해요? 목사님 저 뒤에 쉬는 시간 있는데 목사님은 누가 그런 거 와서 물어보나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봐가지고 목사님 이거 맞춰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거 물어봐. 성경 좀 물어보지. 자 오늘 이제 둘째 시간 공부하는데 둘째 시간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이 있죠? 신약성경 65쪽.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물의를 다시 불러 이루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의 교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렀어요. 야 모여봐라. 모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하게 됐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바리세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고팠는가 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배가 고파서 손으로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예수님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저건 죄죠. 죄 아닙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똥? 취? 오줌? 침?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는데 20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 눈과 회방과 교란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 설명하죠? 음란 도적질 살인 음란 야한 생각하는 것 도적질 남의 물건을 갖고 싶어. 실제로 도적질 훔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나도 저거 있었으면 저거 갖고 싶다. 마음으로 도적질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도적질 한 사람들도 있죠? 어려서 부모님 물건부터 집에 동전 떨어져 있어. 100원짜리 500원짜리 500원 떨어져 있어. 오늘 땡 잡았다? 도적질이에요. 자기 거 아니잖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천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도둑놈들은 그런 마음 가져요. 야 오늘 재수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 천원짜리 떨어져 있는데 그거 가져가면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손 대면 안 돼. 가만히 놔둬야 돼. 정 뭐하면 그거 가져다가 파출소 갖다 줘야 돼요. 천원 주었어요. 여러분 도적질 한 적 있죠? 조금 더 담대해지면 떨어진 거 500원짜리 동전을 뽑는 게 아니고 이제 저금통에 있는 거 꺼내기 시작해. 그리고 엄마, 아빠, 오세 또는 지갑에 있는 것도 훔쳐요. 성경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지옥갈 마귀하고 똑같다. 그 말이요. 처음에는 부모님 물건 훔치기 시작하더니 이제 친구들 것도 훔칩니다. 가게 가서 훔치기도 하고 몸방구 가서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래 잘 참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미 도적질한 거야. 살인.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죠. 살인. 성경에는 살인을 뭐라고 했느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요한 게시록 앞에 보면 요한 1서 3장 15절 신약 성경 저기 뒤에 있어요. 신약 성경 391조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찾았어요? 요한 1학년 찾았어요? 요한 1서 3장 15절 목사님이 읽은 거 따라서 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됐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도 미워해. 어떨 때는 엄마 아빠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엄마 아빠가 미워. 엄마 나 천 원만. 넌 맨날 천 원이야. 천 원 어디. 없어. 입이 이만큼 나오죠? 걸어갈 때 걸음도 좋게 안 걷죠? 발 어? 어떨 때는 방문도 꽝 닫고 그리고 엄마 안 넣는 데서 욕도 해요. 슈슈 미워.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어. 그 말대로 하면 여러분은 엄마를 죽인 적이 있어요. 아빠를 죽인 적이 있어요. 선생님도 미워할 때 있었어. 선생님도 죽인 적이 있죠? 여러분 단짝 친구. 그 친구도 어떨 때는 미울 때가 있어. 친구도 죽여. 살인자잖아. 그죠? 동생도 죽인다. 형 누나도 죽이고 살인자야.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 이 학생들 참 착하게 생겼는데 마음속에 싸우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욕, 자랑, 시기, 도둑질, 음란 노려보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자랑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보면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한번 찾아볼까? 진짜 있어요. 로마서 1장. 목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쪽.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이건 남의 잘못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그 다음은 교만한 자요. 자기가 뭐 조금 잘한 거 있다고 교만해. 그 뒤에 나오는 게 자랑하는 자요. 여러분 자랑한 적 있죠? 성적이 조금 잘 나왔다. 아빠가 좋은 스마트폰 새로 사줬다. 자랑하죠? 그 다음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고 거역해요. 거역하는 게 뭐냐? 안 해요. 싫어요.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부르는데요. 대답도 그건 대답이 아니야. 누구야? 네. 그래야 대답이에요. 그런데 누구야? 왜요? 왜요는 대답이 아니고 대꾸에요. 왜 부르냐 그 말이요. 나쁜 말이요. 부모님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래야 돼. 네. 거역하는 자. 부모님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뭘 사줘도 고맙습니다. 안 해요. 나 이거 싫어. 저거 사줘. 감사치도 안 해요. 감사치도 안 해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이 나쁜 사람들 마음이에요.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형 그렇게 정해놨어요. 죄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죄를 지어. 그리고 또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도둑놈들끼리 도둑질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잡혔어. 감옥에서 도둑놈들끼리 만났어요. 너 뭐하다 왔어? 저 도둑질하다 왔는데요. 나도 도둑질하다 왔는데 너 어디 집 도둑질했어? 뭐 도둑질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도둑놈들은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술 먹는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술 먹는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면 안 돼. 왜 술을 마셔? 그러겠어? 위하여 자기들끼리. 술 마시죠? 자기만 술 마실 뿐더러 술 마시는 것이 옳다. 어떻게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 살아 그렇게 말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그게 옳다 그러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도 거짓말했는데 너도 거짓말했어? 그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해. 여러분들 거짓말했죠? 그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자연스러워. 거짓말 안 하고 못 살 것 같아. 그게 이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옳다. 잘못됐다고 말하네. 옳다 그래요. 그게 뭐냐? 지옥 가는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놈 바보 한 번만 얘기해도 지옥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없겠네. 다 지옥 가겠네. 예. 다 지옥 가요. 여러분 한번 잘 듣고 대답해 봐요. 지옥 가는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 지옥 갈까요? 죄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지옥 갈까요? 둘 다 가죠? 그죠? 죄 많은 사람도 지옥 가고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 하나밖에 없는데 왜 지옥을 보내요? 만약에 죄 하나 가진 사람, 죄인이에요. 맞아 틀려? 죄인이 천국을 갔다. 그러면 천국은 지옥이 될 거야.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조금만한 죄가 있어도 절대 천국 못 가. 그래서 예수님이 호리만 한 죄가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호리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털어, 호. 소 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천분의 일로 쪼갰어. 그게 리예요. 한문으로 할, 푼, 리. 십분의 일, 백분의 일, 천분의 일. 여러분 할, 푼 들어봤어? 타자. 저 타자는 타율이 몇 할, 몇 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십분의 일, 백분의 일, 천분의 일. 할, 푼, 리. 그 말은 눈꽃만한 죄가 있어도 절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죄들이 있는데 그걸 가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착한 일도 해요. 그리고 예쁜 외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셔요. 성경 잠원 26장 25절을 보면 우리 마음 속에 가증한 짐승, 일곱 가지 가증한 짐승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공작,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돼지, 욕심 부리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북이, 얌체 같은 마음. 그리고 사자, 사나운 마음. 염소, 고집 부리고 음란한 것. 그리고 개구리, 개굴개굴개굴개굴. 남 흉보고 수다 떠고 수근수근하는 것. 뱀, 혀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는 것.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은. 이게 조금 거짓이라는 말. 사실 좀 어려워요. 부패한 것은 썩고 더러운 거죠. 거짓. 거짓. 목사님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있을 때 중학교 선생님하고 있을 때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래 잘 가서 집에 가서 숙제도 하고 내일 보자. 차렷. 선생님께 인사. 끝났어. 그런데 여학생들이 멋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화장실 가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스프레이를 치익 뿌렸어.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선생님을 딱 만났어. 어? 너 머리 그게 뭐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너 빨리 가서 머리 감고 와. 선생님. 감고 오라니까. 안 감고 와? 내가 감겨줄까? 이리 와.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단다. 고운 거 다 거짓이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고운 것이 왜 거짓대요? 머리 감고 오면 알려줄게. 머리 감고 오면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줄게. 교무실에 앉아있더니 좀 있으니까 머리를 감고 왔어요. 머리 감고 이렇게 가면서 왔어요. 선생님 아이스크림 주세요. 무슨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까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어? 선생님이 거짓말한다.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너 아까 고운 것이 거짓된다 그랬더니 왜 거짓되냐 그랬지. 봐라. 거짓이라는 것은 금방 바뀌는 게 거짓이야. 너 아까 머리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내려왔네? 어? 그거 거짓이잖아. 내가 아이스크림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거 거짓이잖아. 거짓이라는 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 그 말이 뭐냐. 만물보다 자꾸 자꾸 바뀌는 게 마음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마음 자꾸 바뀌죠? 오늘 기분 좋다 그랬다가 금방 기분 나빠. 그치? 모처럼 말해. 엄마랑 아빠랑 가서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 기분 좋았는데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았어. 눈물 뚝뚝 흘리고 기분 잡쳤어. 기분 나빠. 따라갈 때는 잘했다. 따라가기를 잘했다 그랬는데 그때 되면 따라간 게 잘못된 거야. 좋아했던 친구도 금방 미워하고 금방 바뀌어요. 그게 거짓이야. 누구 마음이 거짓이라고? 어? 내 마음이 거짓이다. 그리고 만물보다 제일 더러운 게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악이 나오거든 더러운 죄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 개명을 주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여와의 이름을 망명되 읽었지 말라. 안식이를 지키라. 이 네 가지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거고 이 뒤에 여섯 가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개명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이 주신 십 개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 개명을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까요? 이 사람의 질문은 잘못됐어요. 두 가지 것이 잘못됐어.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갈까요? 무슨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갈까요? 이 질문은 두 가지 것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을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래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일. 저기 안경 쓴 여학생. 천국에 갈 수 있는 만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냐? 첫 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질문이 두 가지 다 잘못됐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은 그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불러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이 사람은 자기가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든지 온 율법 십계명 다 지키다가 하나만 거치면 하나만 어기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은 즉 네가 도적질을 아니하여도 거짓말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하나만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라도 어기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항상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못 지켜요. 목사님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목사님은 못 지켜요. 아무도 그렇게 지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배우면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알려주는 게 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울과 같아요. 빨간 바탕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죄를 알게 해줘요. 자, 죄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죄라는 걸 알게 되면 천국 갈까? 아니요. 죄라는 걸 알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착한 일도 하죠. 항상 죄만 짓는 건 아니죠. 착한 일도 하잖아. 착한 일을 대답들이 그러노. 난 착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손 들어봐. 저기 저 남학생 한 명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대. 저기 가서 경찰 좀 부르세요. 감옥에 보내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어디. 나는 가끔은 착한 일도 한다. 손 들어봐. 가끔은 착한 일을 한다. 손 내리세요. 나는 자주 착한 일을 한다. 손 내리세요. 나는 항상 착한 일만 한다. 그런 사람 없지? 저기 2학년에 한 명이 있네. 항상 착한 일만 한다. 그런데 여기 봐봐. 자, 여기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는 이라. 착한 일만 하고 죄라는 걸 범하지 않는 그런 착한 사람은 세상에 있다고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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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 든 친구는 뭐야?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몰라.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 왔어요. 내일 와가지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너 무슨 죄 지었니? 잘 몰라요. 용서해 줄까? 안 해 줄까? 다시 죄 알아가지고 와. 용서해 줄게. 그 사람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요. 성경에서 미련한 게 뭔지 알아요? 공부 못하는 게 미련한 게 아니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는 이라. 어떤 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냐. 공부는 잘하고 똑똑할지 몰라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왜 더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 그 사람이 누구? 아담. 선악과 따먹고 그때부터 죄인이 돼서 그 죄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죄인을 낳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 아담. 그 후손들은 다 나까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이 의인을 못 낳죠. 죄인을 낳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고 전쟁할 때 앞장서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게을러졌어. 게을러져가지고 전쟁하는데 전쟁터 나가기 싫어. 그래서 부하들한테 싸우면 나 안 가도 되겠지. 니들끼리 할 수 있지. 예. 그래. 가서 니들이 싸우고 와. 그까짓 건 못 해보겠어. 가서 싸우고 와. 그리고 왕은 궁전에서 잤어. 낮잠 자고 해질녘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성벽 위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성벽은 높잖아요. 그 밑에 백성들의 집이 있는데 아이고야 어떤 집에서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어. 오 모욕하고 있네. 우와 예뻐. S라인이야. 우와 그래서 시켰어요. 여봐라 저 여자 누구냐. 예. 지금 전쟁하러 나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유명한 미인입니다. 그래. 저 여자 내 방으로 좀 뭐라 그래라. 그래서 남의 여자인데 간음죄를 지었어요. 죄 지었죠. 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소식이 왔어.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남편은 군대가 있는데 이 여자가 혼자 임신해? 들통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군대에 있는 그 남편을 휴가를 줬어요. 빨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아내랑 같이 자라고 휴가를 줬어. 그런데 이 신하가 집에 가서 아내랑 잠을 안 자는 거야. 잠을 자야 될 건데.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술을 진탕 먹였어요. 네가 이래도 안 가. 그리고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가라. 그랬더니 또 안 가고 성에서 자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방법을 바꿨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편지를 적어가지고 야 우리야 이거는 네 대장한테 갖다 보여줘라. 예 총성 전쟁터로 또 갔거든. 대장한테 편지를 보여주니까 편지 안에 뭐라고 적어졌냐.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우리야라는 사람을 제일 앞에 놔두고 전쟁하다가 그 사람만 놔두고 싹 후퇴해버려라. 그 말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죽죠. 포위가 돼가지고 죽죠. 그래서 죽어버렸어.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이제 뭐 남편도 죽고 없고 누가 나한테 말할 사람도 없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지자가 찾아왔어요. 왕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냐? 어떤 동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조그마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멍던 거 양에게도 주고 잘 때도 양하고 같이 자고 애지중지 양을 사랑하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안 잡고 이 가난한 사람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걸로 자기 집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면 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때 그 손지자가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말했어.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가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를 취하고 가능죄를 짓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아를 죽였더냐?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느냐? 다윗이 나쁜 왕이라면 여봐라 이놈 죽여라.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써두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생각났어. 그게 뭐냐 20편 51편 5절 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욕 누구한테 배웠어? 욕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학교에서 배웠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줬어? 네. 여러분이 만들어냈죠? 그죠? 거짓말 하는 거 과외교수 받았나? 거짓말은 이렇게 하라고? 한 번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남을 미워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운 적 없죠? 그런데 속에서 나오잖아. 그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던 거야. 그게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죄를 잘 못 지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서 힘이 생기면 속에 있던 그 죄가 힘이 생기는 만큼 밖으로 나타나. 붕어빵 여기다 붕어빵 밀가루 위에다가 단판 넣어가지고 탁 덮어서 찍어내면 붕어빵 똑같이 나오죠? 그러죠? 우리의 조상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죄인만 나와. 사과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 사과나무. 에이 사과 안 맺어야겠다. 사과를 다 잘라버렸어. 밑둥만 남았어. 그래도 사과나무. 안 죽고 살아있으면 여기서 또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데 뭐가 맺힐까? 사과가 맺혀요.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니까 낳을 때부터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이 호랑이가 어려서는 걔하고 친하게 놀아요. 그런데 이 호랑이 안에는 사나운 맹수의 기질이 있어. 호랑이가 자라면 걔 잡아 먹어버립니다. 어린아이 착하게 생긴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었어요. 자라면 무서운 죄를 지어. 성경은 우리가 낳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면 죄 힘이 점점 생겨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100% 죄를 지어. 같이 읽어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냐 얼룩덜룩 반점이 있는 표범이 하얗게 바뀔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도 착한 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 못해 나는 왜 죄인일까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리세요 나는 의인이다 라는 사람 손 들어봐 1학년도 손 안 드는데 2학년이 손 드는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 아직은 의인인가 보다 성경에 따라서 말해보세요 죄의 싹쓴 사망이라 죄의 싹쓴 사망이라는 말이 죽는다 그 말 뿐만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지옥을 만드신 이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만든 이유는 마귀와 그의 사자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에요 마귀하고 귀신을 보내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가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 안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종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갈까 지옥 가는 사람을 가장 간단하게 여덟 종류로 구분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지옥 갈까 봐 건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흉악한 자 욕하고 싸우는 사람 살인자 남을 미워하는 사람 행음자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 야한 생각하는 사람 술객 점치는 사람 우리 친구들 점치나 가위바위보 할 때도 점치지 가위바위보 할 때 점 안 쳐 어떤 친구들은 시험 볼 때도 점치더라 1 2 3 4 번 연필 세워가지고 탁 넘어져 2번 그리고 다른 신을 믿고 욕심내는 사람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다른 신을 믿어 근데 요즘 학생들 다른 신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영어로 뭐라 그래 아이돌 그래요 유명한 가수들 있죠 젊은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 말은 우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이돌 우상이 나오면 우아 그러죠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의 타는 못에 들어간다 지옥간다 성경에 지옥이 나와있는데 성경에 지옥은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휴식시간 없어요 불로 계속 태워져 거기는 물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요 고통과 슬픔과 후회밖에 없고 절대로 탈출할 수 없어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자주 말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5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신약성경 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죄를 지키야 하거든 눈 빼버려라 성경에 흘기는 눈 지옥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눈으로 죄를 지었다 눈 빼버려라 그런데 가만히 봐봐 흘길 때 오른쪽 눈으로만 흘겼을까 두 눈으로 다 흘겼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흘겨봤을까 두 눈 다 봤는데 왜 오른쪽 눈만 빼 그리고 죄를 지을 때 한 손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죄를 지었어 그런데 왜 오른손만 잘라 그 말은 오른 눈 빼고 오른손 자르고 창국 가면 전부 다 오른 눈도 없고 오른팔도 없겠네 그 말이 아니고 차라리 눈을 빼고 손을 잘라서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이 너무 무서운 곳이니까 아론 랠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는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계곡 속에 여행을 가다가 위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팔이 바위 사이에 끼어버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 팔은 끼어서 뼈는 부러졌고 아무리 팔을 비틀어서 빼보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체로 선체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뭣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오줌 물을 받아서 마시기도 하고 선체로 잠도 자고 마실 물이 없어 마침 비가 와요 빗물도 좀 받아 먹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데 점점 기력도 없어지고 이제 막 헛것도 보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이게 실제 그 칼이에요 팔 위를 묶고 이걸로 피가 안 통하도록 꼭 묶고 이 칼로 자기 팔을 잘랐어 여기를 꽉 묶고 나서 여기를 잘랐어요 그래서 살아나왔어 실제로 이 사람 팔 잘라줬죠? 그죠? 그 사람이 그 후에 책을 썼어요 그리고 강연회도 다녀 나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결혼도 했어 아이도 낳고 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팔을 자르고라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손이 죄를 지었다 손을 자르고라도 천국 같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 생각할 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팔을 자를 때 어떻게 잘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 그런 각오가 없으면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해 누구예요? 화상환자예요 불에 탔어 불에 타가지고 온몸이 타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제일 고통스럽게 뭐냐 불에 댔을 때 고통스러워요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치료할 때 화상환자는 피부가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몸에 있는 물기가 빠져나가요 탈수증이 걸려 죽어버리거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병균들이 달라붙어서 잘못하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온 몸에 꺼지를 대서 거기에 바셀린 같은 기름을 발라놔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몸에서 그 기름 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덮어놨던 꺼지가 살갗에 흡수가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 소독을 해야 돼 날마다 그러면은 이 꺼지를 벗겨내요 그러면은 살 껍질을 벗기는 고통을 느껴 껍질이 막 벗겨져 피도 나요 너무 아파 그 다음에 간호사가 어떻게 하느냐 소독약을 묻혀서 탈지면을 해 소음에 묻혀가지고 살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빡빡 문대요 빡빡 문질러요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해요 죽여주세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화상치료 받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 지옥 가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 화상치료는 그때 순간이에요 그 고통이 순간이야 그런데 지옥은 그 고통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10년 100년 1000년 억년 영원한 곳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차라리 팔을 자르고 차라리 눈을 빼도 절대 지옥 가지 마 예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항상 편히 쉬입니다 즐겁고 기뻐요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꾸중 듣는 것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여러분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던 때보다 천국은 천배 만배 행복해 그러니까 천국 가야 돼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죄 많아 그래도 천국 가 왜? 모두 용서받았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뭐라 그랬죠?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 보면 18장 1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번 돈의 10분의 1 흥금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고 저 세리처럼 못된 짓 안 했어요 나는 착한 일 했어요 하나님 나 이쁘죠?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냐 세리는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천국 보냈냐 이 세리가 의롭담을 받고 천국에 갔느니라 누가 용서받았어요? 세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았을까? 이 사람은 자기 죄를 몰랐어 자기가 착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도 나는 내 죄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지옥 갈 만큼 죄 안 지었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 끝나고 꼭 상담을 좀 해야 됩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 용서 못 받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하대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몰라 그 사람을 어떻게 의사가 고쳐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데 나는 죄가 없대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겠어요? 구원 못하지 내일 구원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난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 안 믿어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믿기게 해줘 회개가 뭘까?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서 55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빨강 바탕 글씨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불이하라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회개의 뜻이에요 버리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구원 받는 방법이 여기 있죠 성경이 사실이란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은 회개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회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믿어요? 네 성경이 사실이란 걸 믿는다 믿어요? 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믿어요? 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알아요? 네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알고요? 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떠들고 놀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내일 와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 듣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알았어요? 네 오늘도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죄 열매 나눠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 친구는 앞에만 적는 게 아니고 뒤에도 적었어 와 죄 많죠? 이 친구는 기억력이 좋아서 갑자기 죄가 생각났을까? 아니요 처음에 죄를 적으려면 죄가 생각이 안 나 몇 가지 생각이 안 나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해줘요 이 친구는 기도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기도 많이 했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는 이라 그 죄가 정말 중한 죄예요 정말 심각한 죄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어도 되는 죄가 있나? 없어요 지옥갈 죄거든 미국의 어떤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9.11 구조대가 가가지고 이 두 살짜리 꼬마 아이를 안고 오는데 이 아이가 호흡이 정지됐어 숨을 못 쉬어요 이 아이의 생명은 이 아저씨에게 달려있죠? 아저씨에게 두 개까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이 아저씨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해 두 번째 능력은 있지만 이 아저씨에게 마음도 있어야 돼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 능력은 있는데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인공호흡 안 시키는데 그러면 죽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두 개 다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준비가 됐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내가 준비하는 건 뭐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자기 죄를 알고 나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해줘요 그리고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 자기 마음으로부터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다 구원이 뭐라고? 죄 용서 어떤 사람을 죄 용서해줘요? 자기 마음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자기 죄를 니우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하나님은 구원할 준비가 돼 있다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재미있게 놀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 올 때 죄 열매 적어 가지고 옵니다 알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볼 때 선생님이 볼 때 착한 어린이 죄 없는 어린이로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마음도 있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니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 다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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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